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7년 7월 학평 나형 1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열 AN의 각항이 쫙 나와 있어요. 수열이 합의 형태를 띄우고 있네요. 그때 로그, 어우 복잡해 보여. 요거를 구하라고 시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겠어? 아, 로그든 나발이든 일단 수열이니까 일반항은 찾고 시작해야 되겠지. 얘가 친절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AN을 알려줬다고. 그럼 AN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얘만 보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AN은 어떻게 돼 있어? AN은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 마이너스 1까지 합으로 구성돼 있잖아. 합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한번 바꿔볼까? 뭘로? 시그마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의 꼴인 거잖아요. 그럼 얘 뭐 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 계산 때리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외워주면 편하거든요. 시그마 계산할 건데 홀수끼리의 합은요. 제곱입니다. N 제곱. 외워주시면 편하고 안 되면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6분의 N, N 플러스의 마이너스 N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2도 곱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AN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나버렸지 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갈까요? 로그. 4에 지금 여기를 봐봐. 2에 A의 1 곱하기 2에 A의 2 곱하기 이런 꼴로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 얼로 끝나있고 A의 엄마. 2에 A의 12승으로 끝나있잖아. 그럼 밑이 다 얼마로 돼있고요? 2로 돼있고요. 여기에 있는 밑은 얼마로 돼있고? 4로 돼있으니까 바꿔준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로그 4를 뭘로 바꿔? 2에 2승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밑에 있는 지수는 나올 때 역수치에서 나오죠?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로그 2에 2에 자, 밑이 통일되어 있잖아. 그럼 지수끼리의 뭘로 변해요? 지수끼리의 합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 끌어다가 문제 풀까요? 자, 2분의 1이 있고요. 뭐 계산을 미리 해도 되는데 로그 로그니까 이거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얘 밑이고 얘 밑이잖아. 그럼 결국 로그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의 12까지의 합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멋있게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면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의 n 얼마였어? n 제곱이었다고. n 제곱.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거. 그럼 6, 2, 10이 쫙 날라가네요. 뭐만 하면 돼? 25 곱하기 13만 하면 되는 거니까 25 곱하기 13 5, 3, 15 3, 2, 6 0, 5, 2니까 정답은 32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일반항 찾는 게 키포인트였고요. 근데 그 일반항 an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an의 모양을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an이 1, 3, 5 2n 마이너스 1 까지도 알려줬다고. 이거 진짜 쉬운 형태였죠. 진짜 쉬운 형태. 안 그래요? 그래서 얘 찾는 데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얘를 토대로 아 풀어나간다. 정답이 나와버렸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325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